세훈이 세훈 세훈이 세훈이 멋있어 남자들 설렜어 세훈이 세훈이 그는 엑소 실루엣이 잘생기지 않았어요? 세훈이 오늘은 엑소 센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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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! 미쳤어! 포켓! 도래! 마스오! 미쳤다. 말이 안 되고. 포켓! 화이트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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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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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랜조! 아이! 아이 좋아! 와! 진짜 까이로워! 와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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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2. 4. 3. 1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쏜다. 와 진짜 잘한다. 약간 뮤지컬 같은 한 섹션 본 느낌이야. 원 밀리언이 확실히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쇼적인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시체산에 쌓여있는 비주얼적인 것들 어디에서 누군가 촌 버스호브 카우보이가 문 열고 등장하는 거라든가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그 그림 만드는 게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